아니에요? I'm very confused about this 이거 몰카 아니죠? 안녕하세요, CookHap Korea 구독자 여러분, 에릭 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타일랜드 망고, 스티키 rice 카오니 여우 마우...맘무왕? 이게 태국어로? 그래서 타일랜드 카오니 여우...맘무왕 카오니 여우 내가 망고를 좋아해요 스티키 rice 그리고... 맛있어! 음! 이것은 디저트 이것은 후식이죠? 아니요? 후식 맞죠? 음! 맛있네요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발진 내에 못 입을 것 같아요 지금 터질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지금 바로 끝내고 지금 바로 끝내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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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해 그냥 말해 우리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츄켓 홍콩에서 좋게 보다 여기 있는 좋아 & 이 영상에는 한국국이 한국국이 있는 곳에서 많은 많은 이룩불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러 개의 무조한 음식이 있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호멘한 음식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한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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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I don't know what that is over there, so we're leaving him alone, okay I'm being very honest so you guys should honestly check out my new album called Honestly and if you honestly don't I will honestly be hurt and I will honestly I don't know what I'll do but I just hope you guys enjoy the album Wish I could do what I want and feel no shame Oh Wow